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. 또 이 자리에 귀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늦은 날 거의 100학점 정도를 하면서 저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신이 되었던 제 상아는 우리 이정진 권사에게 드리는 앵컬성입니다. 나이가 들어서 정말 외우는 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. 비코즈라고 하는 건데 정말 주님 때문에, 여러분 때문에 정말 저의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귀한 음악의 사역자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. 비코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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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ve become not made in white 그대 나에게 사랑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네 그대가 나의 품속에 안겨 이만 기쁘주네 그대가 기쁨을 주는 말로 내 마음을 희망 가득 채우네 그대가 속삭이는 그 말로 내가 기쁨드네 죽으며 우리들은 한결같이 내 사랑은 내 맘속에 있으니 지도 나 떠나 그대의 사랑 영원 영원히 내 사랑은 내 맘속에 죽음 내 사랑은 내 맘속에 내 사랑은 내 맘속에 죽음 감사합니다.